서구의회 새 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고선희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서구의회는 15일 오후 제260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한승일 전 의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의장직 보궐선거를 개최했습니다. 재적 의원 20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고선희 의원이 1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고선희 신임 의장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전반기 의장직을 맡습니다. 재적 의원 20대 대상은 다르게 진행됩니다. 재적 의원 20대 대상은 다르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재적 의원 20대 대상은 다르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